어딘가에 제 발로 멀쩡히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땐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해 다리가 부러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. 구치소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먼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22년 6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입소한 김 모 씨는 일주일 만에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.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실로 끌고 간 뒤였습니다. 김 씨는 보호실에서 꼬박 사흘을 보낸 뒤에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같은 방을 썼던 한 재소자는 김 씨가 걷기는커녕 기어다니기도 어려웠다고 기억했습니다. 오른쪽 대퇴부부터 심한 피멍이 막 들어있고 잘 키지도 못했습니다. 멀쩡하게 나갔다가 3일 후에 그렇게 됐어요. 구치소 측은 김 씨의 골절이 최소 수개월 전에 생긴 거라며 오래된 외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입소 당시 진료 기록에는 다리 골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. 지난해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 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근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을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. MBN 취재 결과 김 씨가 보호실로 끌려간 2022년 6월 27일 밤 11시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 계장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8일 검찰이 보안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씨의 부상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.